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먹어 볼 거냐면요 바로 짠 사과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밥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군만두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만두 밑에는 약간 매콤하게 볶은 야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먹어 볼 거냐면요 짠 흰쌀밥에 참치를 비벼서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마시멜로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먹어 볼 거냐면요 짠 뿌링클 치킨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파 라면을 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김치볶음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될 것 같은데 오늘은 짠 해물즉석 떡볶이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비엔나랑 계란후라이랑 김치 그리고 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미니 카레 떡 구이 떡을 떡튀김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나초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비닐봉지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장자쿠이 통닭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멸치가 주 메뉴인데요 멸치볶음을 밥에 물을 말아서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오야스 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미나리랑 계란찜 그리고 냉이무침 그리고 냉이무침 냉이무침이랑 계란찜 멸치 무말랭이 고사리 병이나물 이렇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비비큐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반 호라이드반 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얼굴 마스크를 아니 뭐야 마스크라니 얼굴 마사지를 받아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?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믹스파티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육개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까르보나라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마라 치킨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뭐였더라? 맵스터 맞아 왜 마라 치킨이 나와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마라 치킨이 부터서 벌써 맞아 오늘은 다시 오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샐러리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C의 맵스터 치킨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짠 샐러리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계란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비빔면은 아니고 농심찰 비빔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제주 흑돼지 고추장 양념 볶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오이냉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신전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돼지 목살 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오늘 닭발 어때?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라바 장난감을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짠 BHC의 커리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오레오 우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오레오 우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짠 짠 짠 BVQ에 아 이거 봐요 교촌 치킨에 허니콤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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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